만나봤다. 이런 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나는 결혼 전에 몇 명 만나봤다. 우리 아가들의 문자를 한 번씩 볼게요. 자, 8552님. 저는 5명이요. 한 번 사귀면 결혼 상대로 생각했고요. 2년 이상은 꼭 갔어요. 꽤 알찬 연애죠? 비결? 고딩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저의 최고 요리. 제육볶음에 냉동 수주 같이 해서 먹으면 그날같이 밤새고 1위. 뭐야? 아니, 계획이 있네, 다. 고등학교 때보다 자취를 하셨대요. 계획이 있었네. 요리로, 내가 요리가 특기니까. 이게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 어필이 되거든요. 완전 매력적이죠. 계속 결혼하면 계속 해줄 것 같고. 요리 잘하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매력이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냉동 소주 너무 맛있겠다, 뭐야. 그러니까 이게 냉동 소주 자체가 이분이 하루 이틀 드셔본 게 아니야. 그치, 왜냐면 계속 냉동시키면 이게 유리병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알고 계신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약간 슬러시처럼 되는 거. 언제 넣었다, 언제 빼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소주 얘기라는데 침이 이렇게 흘러도 돼요, 저? 오늘, 야 오늘 쭈삼의 소주다. 여러분, 쭈삼의 소주예요. 냉동 소주, 날도 더우니까. 전수경님.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정확히 11명을 사귀었고요. 신랑이 12번째였어요. 더 사귈 수 있었는데. 신랑하고 우리 아들이 생겨서 결혼했죠. 연애 비결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비결이죠. 다다 액션 아니겠어요? 하지만 절대 교차, 교제는 안 했어요. 더 사귈 수 있었는데. 고수가 여기 계셨네. 고수가. 진짜로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어떤 경험을 쌓으신 거죠. 연애의 경험을. 그래도 의리는 있어요. 교차, 교제는 안 했어요. 그렇지, 정확하게 헤어지고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고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희한하게 연애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들어올 때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와. 꼭 항상 그래요. 그러다가 뚜껑 키면 미치겠거든. 맞아요. 꼭 그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애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있나봐요. 운때가 좀 있는 것 같아. 있나봐요, 정말. 자, 익명이십니다. 58땡땡이. 결혼 전에 짧고 굵게 만난 남자만 다섯 명인데 모두 연하였어요. 왜 자꾸 연하들만 꼬이는지 나랑 너무 안 맞다 생각했는데 신랑도 연하예요. 띠로리. 근데 살아보니 좋아요. 연하 좋지. 연상 연하. 연하 좋지. 몇 살 밑에까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요? 그러니까 연애라고 쳤을 때 연애. 아니, 결혼. 결혼? 결혼은 한 다섯 살. 다섯 살. 연애는? 연애는 한 열 살도 괜찮아. 왜냐하면 연애는 연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근데 우리 58땡땡님 연하만 만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꼭 있어요, 주변에도. 약간 그 뭐라고, 약간 어른스러운 그런 느낌의 매력이 있는 분들이 연하들이 좀 꼬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봤을 때 조금 이게 어떤, 좀 안기고 싶고 그런 분들이 연상 연하가 많이 커플이 이뤄지더라고요. 아, 좋다.